이번에는 수정 기능을 구현해봅시다. 여기 글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아직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404 에러가 납니다. 업데이트 4번을 구현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앱 밑에다가 새 폴더. 그 밑에 아이디 밑에의 페이지.js를 만들면 되겠죠? export, default, function, update 그리고 return하고 update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페이지가 일단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를 우리가 구현할 때는요.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의 합성입니다. 첫 번째는 create, 두 번째는 read.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저는 기본적인 UI는 create를 가져오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create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create를 클릭하면 페이지.js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업데이트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업데이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는 여기에 원본이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드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드 밑에 있는 page.js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리드 페이지는 현재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업데이트는요. useClien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저는 useEffect 해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할 훅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patch, then, then.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주소를 적습니다. 자, then은 response.json, 또 then은 이렇게 해서 기본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result. 이렇게 되는데 아, 제가 깜빡했네요. 패치할 때 우리가 뭘 써야 돼요? 현재 아이디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const params useparams 이렇게 해서 params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온 이 아이디 값의 저는 아이디는 params 아이디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아이디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그리고 터미널을 열고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4번에 해당되는 글을 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타이틀과 바디, 폼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const 타이틀, set 타이틀 은 use 스테이트 그리고 바디 use 바디랑 set 바디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에러가 뜨네요. 어, use 스테이트가 아직 없대요. 자, 그래서 임포트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타이틀과 바디의 값을 서버에서 가져온 값으로 세팅할 거기 때문에 set 타이틀은 result 타이틀이고요. set 바디는 result 바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된 타이틀과 바디를 이제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의 밸류 값으로 주고요. 바디의 밸류 값으로 바디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입력이 됐죠. 자, 하지만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밸류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react의 철학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on change 그리고 e는 set title e target 이렇게 해서 값이 바뀔 때마다 이 값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제 수정이 되죠. 이 밑에 바디도 마찬가지로 on change는 e set 바디 e target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코드 정리 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reate는 update로 바꾸고 여기는 update 버튼을 클릭하면요. on 서브 밑이 실행되면서 title 바디 값을 가지고 오고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메소드를 포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할 때는 푸시나 패치를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패치를 사용하겠습니다. headers는 json이고 stringify는 title 바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우리가 전송하려고 하는 주소는 slash 아이디 이렇게 해서 아이디 값을 추가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 서버 쪽이랑 통신을 하고 나서 잘되면 글 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오고 refresh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요. 업데이트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이 잘 갱신됐죠. 자, 그런데 본문은 아직도 소문자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글 목록을 가져올 때 자, 터미널에서 보면요. 이 주소를 보시면 히트가 캐시가 히트죠. 즉, 캐시를 사용했던 얘기예요. 좀 쉽게 넘어가시죠. 자, 상세보기 페이지에 캐시를 끕시다. 자, 여기 상세보기를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콤마 캐시는 노 스토어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얘를 이번엔 소문자로 바꿔볼까요? 자, 소문자 R 여기도 소문자 R 업데이트하면 보시는 것처럼 목록도 잘 바뀌고 상세보기도 잘 바뀝니다. 끝!